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암호 자산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커다오의 한국 커뮤니티 총괄 김진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알면 할수록 매력적인 탈중한 금융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또 디파이가 어떻게 디파이로 하여금 우리 암호 자산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자산을 쉽게 운용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다방면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대뜸 비트코인 차트를 하나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어쩌면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8년 초였죠. 그래서 굉장히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있을 때였고 이 부분을 보시면 제일 낮을 때입니다. 최근 가장 최근에 제일 낮았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장기간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 긴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구나라고만 느낄 수도 있지만 업계 내에서 본다면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 큰 충격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하락이 있게 될 경우 트레이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세가 굉장히 적어지고 그로 인한 매출이 감소하고 그 다음 유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좀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거래소가 업계 내에서 그 정도로 애로사항을 겪을 정도면은 다른 블록체인 팀들이나 지갑 사업자나 다른 디앱 팀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팀들이 고충을 겪었고 또 많은 유저들이 떠나고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긴 시간 동안에도 이 블록체인 업계,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업계에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신지 짐작이 가시나요? 다음 차트입니다. 위에를 보시면은 디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디파이라는 것은 탈중앙금융이라고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자산을 운영하고 담보대출을 받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 시장에서 예치되어 있는 전체 자산이 비트코인이 그렇게 하러 가던 1년 동안에도 꾸준히 높은 경사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디파이 시장이 이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힘을 응축하고 있었고 상승장이 되어서 비로소 본래 잠재력을 점점 더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과연 실생활에 접목이 되고 대중화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지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금융이다 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많은 논의가 있고 또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탈중화 금융 또는 디파이라고 부르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의부터 또 실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에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나 은행이 운영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렇게 새로이 우리들 곁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화된 은행 또는 기관 없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파이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사실은 디파이가 도대체 뭔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전통적인 은행들과 디파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하나하나 조금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운영 주체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이나 기관이 중간에서 거래 상대방들을 신용을 보증하고 또 거래를 보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자들의 자산을 은행이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굉장히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라도 은행이 문제가 생기거나 파산이 되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는 그 재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고자 디파이에서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자들은 거래 상대방을 믿을 필요가 없이 또는 중간 매개자, 은행과 같은 중간 매개자가 있을 필요도 없이 바로 스마트 계약에 계약을 올리고 거래자들끼리 1대1로 계약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보안적 관점인데요. 정보보안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1, 2년 전에.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가진 유저들의 개인 데이터가 유저들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다른 곳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전통 금융, 전통적인 뱅킹 시스템 하에서는 사용자 또는 고객의 데이터, 금융 데이터나 주민등록번호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은행에게 제출이 되고 은행이 그것을 다 모아서 1대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왔을 때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게 만약에 누설이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암호화시켜서 디파이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가지고 디파이에서는 본인이 금융 서비스를 할 때 KYC를 거칠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지 그 사람을 얼만큼 믿어도 되는지에 관계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래 금액을 올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데이터를 상대방이 넘겨줄 필요도 없고 상대방도 그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본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해킹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금융과 정보보완,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다르고요. 다음으로는 검열 저항성을 들 수 있습니다. 검열 저항성 하면 굉장히 좀 뭔가 어려운 단어 같죠.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게 뭔가 이상하게 의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던가 그러면 거래를 되돌리거나 거래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원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장기간 침체됨으로써 물가가 오르고 그렇게 돼서 자국 국민들이 자국의 화폐를 원하지 않고 달러나 다른 어떤 자산으로 자국의 화폐를 바꾸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를 보통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에서도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꾸기를 원했고 거기서 위기를 느낀 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 법으로써 일정 금액 이상 달러로 못 바꾸도록 강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겠죠.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찾은 게 결국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보내고 하는 것은 심지어 정부나 어떤 큰 세력이나 기관이 나선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기술을 이용하는 디파이 역시 이제 어떠한 거래든지 되돌릴 수 없고 누가 통제할 수 없고 이제 취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그리고 금융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투명성입니다. 좀 전에 사실 제가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내 정보를 아무도 볼 수 없고 이게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했는데 투명하다니 좀 모순같이 들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또 그 사람 다른 사람끼리 거래하는 데이터도 있겠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어떤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한번 닥쳤었습니다. 그 금융 위기가 닥쳤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지만 대표적으로는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감사기관들 또 은행들이 이제 본인의 고객들에게 이제 올바른 데이터나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서 고객들이 위기를 눈치하지 못하고 은행 역시도 감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지 못해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이제 사태가 커졌고 이렇게 결국에 촉발됐다는 그런 이제 어떤 정설이 있습니다. 정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글로벌한 문제나 금융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의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나 무료로 그것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데이터가 공개돼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일방적으로 특정 제3자에게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디파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업계에서는 사실 맨날 디파이 얘기만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스티파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스티파이라는 것은 Centralized Finance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죠. 그래서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인데 메이커다우나 유니스와 이런 다양한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이 대두되고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중앙화된 기관이나 회사 그리고 기업들이 그와 비슷한 암호화폐 금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이런 이제 활동은 있었죠. 그렇지만 그걸 굳이 C-PY라고 안 불렀는데 최근에 디파이가 대두되면서 그의 이제 대항마로 이렇게 나뉘어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나 OKEX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한 거래서죠. 이런 거래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유저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 유저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원하는 이제 금융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C-PY의 경우에는 비록 탈중앙성은 좀 적더라도 굉장히 유저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때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앙화된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이나 데이터 침해나 아니면 전반적인 고객의 자산이 해킹되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파이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은 고객에게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은 투명하게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또 자산 역시 고객이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하지만 중앙화된 C-PY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한 UI나 불편한 사용자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디파이 생태계를 또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디파이 퍼스라는 디파이 서비스들의 랭킹을 나타내는 그런 웹사이트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밑줄을 한 3개 정도 쳤는데 상위부터 1, 2, 3, 2, 4위가 랜딩입니다. 한마디로 담보대출이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1, 2, 3, 2, 4위를 점유율을 다 합치게 되면 이미 77%가 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전체 디파이 생태계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1, 2, 3, 2, 4위를 합쳐도 77%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담보대출이 주가된 산업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장이 굉장히 초창기이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 서비스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시장에 대해서 기대한 사람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2위에는 파생... 죄송합니다. 다행히 2위에는 파생 상품 거래소인 Synthetix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메이커 다우가 비록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Synthetix 역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분발하면서 암호화폐 그리고 디파이 산업에 굉장히 활기를 불어넣고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이 디파이 시장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 업계가 굉장히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이고요. 제가 대출 및 서비스가 거의 77% 이상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오늘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조금 전 이제 메이커 다우의 점유율이 1이니까 메이커 다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DAI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메이커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메이커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1달러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암호화피 유저들은 본인의 담보 자산을 메이커 시스템에 맡기고 또 DAI를 발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발행하는 자체가 대출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상환할 때 시스템은 메이커 토큰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출 이자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로 상환된 메이커 토큰은 모두 소각이 되어서 메이커 홀더들, 의사결정을 내리는 홀더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게 메이커 다우고요. 메이커 다우의 담보대출 서비스 화면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담보로 예치된 자산 규모가 현재 메이커 다우 단독으로 암호화폐의 규모가 지금 5천억 이상이 이미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DAI가 5천억 이내에서 지금 발행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된 자산, 이더리움 담보가 이제 보증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2017년부터 계속해서 문접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커 다우는 현재 딥바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KYC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저들은 전 세계에 어디서나 인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빠르게 이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을 받는데 그러면 연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연이율은 현재는 6%입니다. 그렇게 사실 낮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율입니다. 1금융권에 비교를 하자면요. 하지만 이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자산 자체가 어떤 주택과 같은 그런 안정된 자산이 아니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긴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리스크가 조금 높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시스템이 받아들이고 이제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제 시장의 유통선을 공급하고 또 적정한 6%라는 대출 이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6%마저도 MKR 거버넌스 토큰 홀더들이 매주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높일지 낮출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 6%보다 조금 높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훨씬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이커 전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요. 최근에는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대로 예치를 해서 연이자를 안정적으로 이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제 메이커 시스템 내에서 DSR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마치 은행과 비슷하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안정된 암호화폐로 안정적으로 연수 이제 매년 보상을 받아가는 그런 스테이킹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최근에 메이커 다오가 사실은 굉장히 점유율이 높음에도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오늘 이후로도 디파이를 계속 이제 공부도 하시고 알아보시면서 한 번쯤 한 번 사용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장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내 암호 자산을 지갑에만 둘 것이 아니고 사실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디파이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흐름을 조금 짚어드렸는데요. 좀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다음 주에 뵈면서 디파이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제공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